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대학을 지금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놀죠 겉으로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력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조카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구체적인 꿈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이 없다고요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은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고 싶다 나는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고 싶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나는 닥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거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보면요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은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과거에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하고는 달리 그렇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꿈이 없더라고 따라서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기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매우 간단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내기도 그 얘기를 했고 지그지글러도 얘기를 했고 스티븐 코비도 그 얘기를 하고 하여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부 그 소리밖에 안 해 폴만 해도 그 소리야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 장교가 되겠다 막연한 생각으로는 사관학교에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자빠져 놀면서 난 서울대학 가서 의사 되겠다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가내기가 자기 종업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어째서 너희들은 부자될 생각을 안 하느냐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생각을 할 놈이 없어 가내기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고 혼자 컸거든 걔 몸이 데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거 기상천외의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웬걸 다 아는 얘기를 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째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 벌고 싶은 돈 벌고 싶은 돈을 정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월 월천댁 월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자기가 벌고 싶은 돈을 정하라 그랬어요 정하셨죠 오천댁 대고 싶죠 오천댁 사천댁 삼천댁 이천댁 이렇게 나는 적어도 내 꿈을 실현하려면은 월천만원은 버려야 되겠다 이거 가내기 간소리에요 정하문들한테 이렇게 정해라 그랬어요 정해라 정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엇을 해서 볼래 무엇을 해서 볼래 어? 아니 월천만원 벌려면 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서 버리겠어요 그러면 내가 피자 가게를 해서 버려야 되겠다 한번 해봤더니 안 돼 그럼 치워야 되겠죠 내가 구멍가게를 해서 버려야 되겠다 안 돼 반찬가게를 해야 되겠다 안 돼 이발소를 해야 되겠다 안 돼 미장원을 해야 되겠다 천만원 시장도서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볼래 얼토당토하는 거 해가지고는 월천만원 못 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 벌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볼래 그걸 그러니까 행동계획이죠 행동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벌겠다 그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언제까지 볼래 언제까지 이 월천때기일 언제까지 될래 3년 이내야 될래 그 기한을 제안하는 거예요 저거 기한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요 저놈은 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됩니까 안 돼요 카네이가 언제까지 볼래 그걸 다섯 번째는 이걸 종이에 써라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지금하고 타자로 치겠죠 워드 프로세서로 뽑겠지 종이에 써라 여섯 번째는 침대 머리에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이게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기의 결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머리가 매우 좋아야만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백곡 김득신 선생을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네 생각이 날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네 우리 후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은 김득신 선생의 호입니다 사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백곡이라고 쓰였습니다 백곡 김득신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부재학으로 굉장한 선비였고 당대에 상당한 시인이었습니다 김치 우리 먹는 김치하고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사촌 몫이었고 바로 할아버지가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이 서른아홉에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 그래서 김시민 장군 양자로 간 겁니다 김치 선생이 그래서 김득신 선생이 김시민 장군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김득신 선생은요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머리가 매우 나빴어요 지금 같으면 IQ가 아주 낮은 사람 10세에 겨우 글자를 깨치고 20세에 글 한 편을 지어서 아버지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노도네 거기다가 같은 글을 수만 번을 읽어야 겨우 이해를 해 그런데 겨우 이해를 했는데 걸어가면서 잊어버렸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훌륭하냐면 그 아버지가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한 선비였어요 시인이고 그래서 그래도 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대견스럽지 않은가 대기만성이라 했지 않는가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큰 인물은 나중에 빛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우둔한 노둔한 아들을 계속 나무라지 않고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덕도 품 말하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왜 59세에 과거에 합격하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60세까지 과거에 도전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세요 59세에 합격을 해버려 59세 자신이 우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읽어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 1만 번 이하로 읽은 것은 적어놓지를 안 했어 아예 노자 도덕경은 2만 번을 읽었어 목과 상기는 2만 번 사기 백의 열지는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하도 많이 읽으니까 시중드는 하인이 이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 계속 읽어 이 책이 무적히 두꺼운가 보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4페이지예요 한자로 적어놓으면 2페이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김득신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무이제 분류 재주가 남만 못하다 하여 인자획이야 이거 획입니다 구획지을 획자야 사람들이 당신 말이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노 이거 노둔하다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자기 인정했죠 묘비명에다 이걸 적으라고 해놨다니까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종역유성 유명한 말을 했죠 마침내는 이루어냈다 마침내 내가 성공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성공했느냐 쟤 모두 다 면강이 힘쓰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말라 낯이 미련한 사람도 해냈지 않느냐 혹시 59세에 사복구 시작해가는 분 계십니까 진작 포기하셨죠 그냥 포기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노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60세까지 도전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 그때까지 도전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59세에 합격을 했죠 유사까지 이게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남긴 시가 1500수입니다 1500수인데 증평군에서 국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신 선생 기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증평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년 일화같이 시비도 재막하고 백일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전국에 독후감 모집을 해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평가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백곡 선생이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증평군과 괴산군을 목에 살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런데 이제 백곡 선생을 가만히 보면 이게 세 가지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자기 이해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 자기 이해는 한마디로 자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허풍을 뜬다거나 안 그러면 좌절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나는 노트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수용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비하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거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개방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개방 백곡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묘비에까지 적어놨어 나는 누구보다 미련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써서 성취했다 종역유성 마침내 내가 이뤄냈다 그러니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늦게 찬다 다시 말하면 큰 인물은 늦게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인생 평생에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다 그걸 그대로 규정을 하지 마시고 백곡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재주가 낱만 못하다고 한계 짓지 말라 나보다 우둔한 사람도 없지만은 결국은 종역유성 마침내 내가 이뤄냈다 모든 것은 자기 힘쓰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자 공부하는데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꼭 대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올바른 판단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올바른 판단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도 예스냐 노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과를 먹는 게 좋으냐 도넛을 먹는 게 좋으냐라고 결정하기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아는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자기가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왜 그러냐 뭐 어쩌고 해봐야 세상은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거 결심을 안 하는데 누가 부자를 만들어줄까 그 다음에 머리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으로 뛰어야 돼요 마음 머리 그리고 워크 몸으로 뛰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사악한 마음을 먹으면 돈 벌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사례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처음에 돈을 버는데 나중에 폐가 망신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요거 두 번째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건 쿨헤드예요 냉철한 이성 그리고 판단력입니다 몸으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하드워크입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하드워크 요 세 가지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마음과 머리와 몸이 한꺼번에 어우러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 못해요 마음 공부가 안 되는 놈이 머리가 좋으면 뭐 하냐면 사기쳐 그렇죠? 사기쳐요 사기꾼들요 머리 무지하게 좋아요 머리 나쁜 놈은 사기도 못쳐 마음만 좋고 머리와 몸이 안 움직이면요 점잖은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그건 어떻게 성공합니까? 안 돼요 머리도 비고 마음도 엉망인 놈이 몸만 부지런하면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질러라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노숙자에서 지금 미국 100대 부자가 됐어요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게 40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노숙자에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이 SMI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해서 연구해 봤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이게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물이 지금 절반 있는데 이 태도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절반 남았네 아시죠? 요 사람은 똑같은데 절반밖에 안 남았네 요 태도예요 파지티브한 거냐 네거티브한 거냐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자 이 유명한 말입니다 The only disability in life is a bad attitude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는 나쁜 태도다 나쁜 태도다 나는 못하겠네 요 태도가 장애라고 말이에요 무슨 뭐 신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장애가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다 폴 마이가 결론을 한 소리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 비비드리 이메이징이 생생하게 나는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요걸 생생하게 상상하는데 됐다고 상상한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비드리 이메이징이야 그 다음에 아던트리 디자인 간절하게 원하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간절하게 원하고 and sincerely believe 진정으로 믿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sidious career act of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유직 형성 벽돌 이렇게 싣고 자전거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유직 형성이에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팔이 안 닿으니까 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있죠 이게 유직 형성이에요 뜻만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문제는 무엇이 없어요 뜻이 없다 만절필통 이건 순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가 황화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제자가 물을 써요 왜 그렇게 물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자에 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황화는 그냥 내리치고 구비치고 구불구불 온갖 고난을 다 겪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니 마침내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지 않느냐 군자도 똑같다 군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침내 이룬다 종역 유성 바로 마침내 이룬다 자 다음 사필귀정 올바르지 못한 것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나 탈법을 하면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필귀정 세상법칙 자연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폐가망신해 반드시 폐가망신해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 성공한다 결론 종역 유성 이건 김득선생이 묘비명에 쓴 말씀입니다 남보다 재주가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나보다 우둔한 사람도 없지만 마침내 이루어냈다 모든 것은 힘쓰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게 종역 유성이야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다 힘쓰는데 달려있다 네가 머리가 좋든지 감은지 좋든지 그런 거 아니고 힘쓰는데 달려있다 읽은 천하물 이건 정주영 회장님의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읽은 천하물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게 현대가의 좌우명이 됐어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다 결국은 칸에게도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자신이 할 일보다 조금 더 알아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자 수적천사 이것은 물방울이 돌의 구멍을 뚫는다 보셨죠? 낙수물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파이거든요 미약한 힘이지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돌의 구멍이 뚫릴 정도 바로 김득신 선생이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득신 선생은 바로 읽은 천하물 부지런하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 과거같이 어려운 일도 해내잖아요 그리고 진사대 체명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운이니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자강불식 포기하지 않았고 수적천사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양조성 마침내 이뤄냈어요 그래서 우리 후인들에게 우리 후인들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부모바자를 만나서 세상이 어때서 그 핑계를 못 되도록 만든 분이 백곡 김득신 선생님 이렇게 노력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시집 번역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터드라카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화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항공모함처럼 힘있게 무리 붙이세요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무리 붙이시면 3년 뒤에 전부 다 월천댁 5천남이 되실 겁니다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